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과 또 주요 뉴스들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지는 시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투중권의 박재영 차장님이 오늘 못 나오시고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컨설팅팀은 온라인 고객들 도와주시는 그런 팀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세가 온라인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라는 그런 화두가 좀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발맞춰서 디지털 컨설팅팀을 새로 만들어서 온라인 고객들을 좀 더 좋은 투자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한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고객들이 점점 더 은행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창구로 잘 안 나오시니까 이쪽에서 고객들 접점을 또 관리하고 고객들과 만나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지시겠죠.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마감 시황 동향을 좀 정리해 주실 텐데 코스피는 1% 내렸고요. 코스닥도 거의 같은 정도로 1%가 내렸네요. 예전 같으면 1% 내리면 꽤 많이 내렸다고 할 만큼 많이 내렸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네. 일단 오늘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정적인 재료가 좀 나왔다라고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사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휴장이었죠. 마틴 루터킹 추모일 때문에 휴장이었고요. 그런데 밤에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이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은 열렸는데 유럽 시장에서 차익 매물로 부진하게 유럽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글로벌 성장률 올해 전체 1년 대치 글로벌 성장률. 네. 이따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전망이 낮아졌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보압권에서 등락이 있었는데 중국의 우한의 폐렴의 확산 이 부분도 오늘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리스크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중국 관련 주가 잘 가다가 어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라크 미국 대사관 근처에 추가 로켓 공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장중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21일인데요. 10일, 20일, 30일 이런 10일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수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오늘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에 이제 또 부진한 또 수출 지표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일명 이제 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적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뭐 요새 기관은 계속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매수 기조였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까지 차익 매물이 출혜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이 2049억 원 기관이 1854억 원 양 기관이 약 4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받았다는 뜻인데 잠깐 말씀을 해 주시다가 멈췄습니다만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로 예상했다가 3.3으로 낮췄다는 건 이건 늘 수시로 조정을 하는 기관이라서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하향 조정 뉴스 나올 때는 이렇게 시장이 이것 때문에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반응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거시 경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정적인 재료가 쌓이면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의 변동에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한 4, 5가지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시간 플로우 이제 타임 플로우대로는 가장 먼저 좋지 않은 얘기고요. 0.1% 하향된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imf는 2020년 성장 전망치를 작년 4월부터 계속해서 하향을 했어요. 작년 4월에 3.6%로 내렸는데 또 이제 3개월 후인 이제 7월 달에는 또 0.1% 내린 3.5 그리고 10월에도 3.4 계속 0.1%씩 내렸고 오늘 새벽에도 역시 또 0.1% 추가적으로 또 내렸는데요. 중요한 점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있었잖아요. 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imf가 이런 좀 둔화된 또 수치가 나타났다는 거. 어떻게 보면 최근 분위기에 좀 찬물을 껴줄 수 있는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0.1%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주가의 방향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과는 좀 상반된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폐렴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더군요. 여기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국적 여성이 확진 판정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뉴스를 보니까 이것이 사스 예전에 2000년 초반이었죠. 이 사스가 중국 일대를 휩쓸면서 크게 한번 중국에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스의 준환은 을류의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확산 방지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춘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고 단계인 감류에 준해 대응을 한다. 이것도 좀 불안하긴 하죠. 중국에서 많이 확산되면 우리나라로도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확산된 이번에 확진된 판정받은 분도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중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한시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나 상해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뉴스 역시 이런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였다가 이거는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그런 방향으로 보자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좀 더 퍼진다고 하면 당장 춘절은 기존에 예약된 분들이 여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전망으로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뉴스임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도와 관련이 있게 됐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의 변경을 6월에서 12월 이렇게 반기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6월에 도입한 시총캡제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 말 그대로 코스피 전체 종목은 약 천여 종목이 넘죠. 그중에서 업종 대표주와 1등 2등주 그러니까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 200개를 추려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비중이 30%가 넘으면 그걸 제한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비중은 시가총액으로 조절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기준 코스피 200 지수 시총이 878조 2,324억 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같은 날 20일 삼성전자 지수의 시가총액이 294조 2,864억 원을 기록하면서 비중이 무려 33.51% 30%를 넘어서는 비중이 됐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30% 이하로 제한해야 되면 이미 33%라는 건 어떻게 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늘리긴 힘들고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인덱스에서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반전이 된 건 역시 이것에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전체 외국인이 2,049억 원 매도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만 558억 원 우선주까지 344억 원 합의 약 900억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2주 전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다시 거래소에서 또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유사하게 복제하고 싶어서 만든 지수일 것이고 네 맞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어땠어라고 하면 내가 산 종목은 내리고 네가 산 종목은 올랐는데 이거 올랐다고 해야 돼 내렸다고 해야 돼 라고 할 때 서로 애매하니까 뭐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그냥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뭔가 이것저것 담아놓은 바구니 안에 만들어놓고 이제 그거의 지수를 보고 우리 판단하자라는 건데 그게 그래서 종목을 고르고 그거의 시가총액을 반영해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종목이 30%를 넘어서면 뭐가 문제길래 이걸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 종목이 200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비중이 0.5%잖아요. 그런데 이 0.5% 비중인 종목이 실제로는 시가총액이 한 종목이 30%가 넘는다고 하면 이 종목의 희비에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가 너무 변동성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TSMC라는 대만의 대표회사가 거의 삼성전자만큼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약간 좀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런 제도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에서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대만의 각권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삼성전자가 국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인덱스 패시브 펀드가 추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ETF도 이거와 연동돼서.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이라고 하고 옵션이라는 것들이 다 연동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종목이 너무 크다 보면 트래킹 오차가 추적 오차가 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덱스 펀드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한 종목 습총대로 담으면 되잖아요. 왜 못 따라가죠? 이게 이제 종목이 순간적으로 이제 변동이 나오면 더 출렁이긴 하겠죠. 그렇죠. 출적 오차라고 해서.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출적 좋고 인기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걸 그걸 어떻게 하죠? 그걸 인위적으로 잘랐을 때의 문제나 고민거리는 혹시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더 장사를 잘하고 더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아서 실제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더 고공행진할 수 있겠죠. 뭐 이게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만약에 진짜 주가가 10만 원에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또 삼성전자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작년 1년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하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 좋아서 간다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쫓아가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역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IT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이런 대표 기업들이 이제 주가를 랠리가 벌이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 시장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이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이 30% 넘는다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벌써 33%인데 이제 인데스 펀드를 담기 위해서는 다른 걸 오히려 팔고 또 삼성전자를 담아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를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선물과의 차익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적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좀 그런 거래소에서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33%인 시가총액을 30%로 낮추려면 혹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덱스의 레시피 음식으로 비유하면 재료를 넣는 분량에서 삼성전자 그동안 3큰술 넣는 거 그냥 2큰술 반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지수 관련해서 지수 만드시는 분들만 공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정기 변경하는 6월 12월 보면 200지수에서 빠져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새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빠져나가는 종목이 부정적인 수급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고 들어오는 종목들은 우호적인 수급이 앞으로 기대가 돼서 미리 상승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당장 바로 바뀐다고 해서 당장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빠져나간다고 해서 30으로 바로 맞추는 건 아니되 저도 정확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기간 내로 계속 비중을 줄여서 30%로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의 비중을 그렇게 줄이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혹은 인덱스 펀드나 등등도 다 비중을 줄여야 될 텐데 코스피 지수 만드시는 분은 삼성전자 지수를 비중을 33에서 오늘은 32로 낮추자 라고 숫자만 다르게 입력하면 되지만 그거를 추종하던 펀드들은 그 비중을 맞추려면 팔아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코스피 지수를 판단하기보다는 얘가 30% 줄어들면 다른 게 비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199개 종목이 아니면 다른 걸 더 사던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돈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걸 좀 사고. 그렇죠. 삼성전자에는 부정적인 수급이 되지만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종목은 오히려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있는 돈으로 다시 맞춰야 되니. 그 안에 비중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팔고 다른 걸 골고루 조금씩 더 사서 맞춰야 될 것이다. 그렇죠. 비중이 더 올라가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거 작지 않은 영향일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시장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미터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얼핏 느낌이 오기로는 제가 매니저라면 삼성전자 줄이고 나머지 그거를 비슷한 걸로 담아주고 싶으면 하이닉스 같은 걸 사든가 해서 조절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에는 수급상의 플러스 요인은 있을까 싶기도 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니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비중이 줄어들면. 그렇게 조절하면 편하잖아요. 시총 상위주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죠. 편할 거고 명분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를 다 골고루 사들이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렸군요. 환율도 한 8.9원 꽤 올랐습니다. 한 9원 정도 올라서 1,167원을 마감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듣고 또 다음에 이어서 공부 좀 해보죠.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겸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